안녕하세요. 탑톡이 시아입니다. 오늘은 블랙페퍼 블랙페퍼 치킨과 옹마블 떡볶이를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블랙페퍼라는 친구 알 치킨을 먹어볼게요. 일단은 향은 뭔가 후추, 후추 냄새가 나요. 고춧가루 오일 치킨과 맛있네. 고춧가루 치즈가 조금 굳었어요. 어메 먹어볼게요. 고춧가루 역시 치킨과 떡볶이의 국물은 진짜 환상의 조합이거든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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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엄마가 간식을 회사에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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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오늘의 숙성은 매운 맛입니다. 매운 맛을 다 먹습니다. 매운 맛을 준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. 마늘은 정말 맛있네요. 진짜 맛있죠? 자 이렇게 먹어왔네요 후식으로 띡 파란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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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려나? 이하이까지 좋아요와 구독 큭! 틀어시요 그러면 안녕!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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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